자 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업체 강민웅 선생입니다. 자 2020 9평 대비의 역대 물리원 킬러 해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뭐 이 전 거 보신 분도 있겠지만 지금 처음 본 사람도 있을 텐데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최근에 실시된 6평 9평 수능 중에 좋은 회차를 골라서 8월달 동안 4주 동안 9평 전에 1, 2, 3, 4, 4개의 캐스트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중에서 오늘은 2019학년도 6평 버전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2019학년도 6평에 출제된 4페이지에 있는 19번과 20번인데요. 일단 이 캐스트는 학습 캐스트죠. 그쵸 여러분들이 무언가 뉴턴 역학이라던가 또는 유체 같은 또는 돌림인 같은 이런 킬러 문제들을 공부하다가 가끔씩은 좀 딴 거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쵸 딴 거 공부할 때가 있어. 2, 3단원 공부하고 이럴 때가 있는데 이럴 때 좀 편한 마음으로 한번 이런 것들이 기출 문제에 있었지 주의를 좀 환기한다는 느낌으로 한번 가볍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로 뭐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출력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혹시 풀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가끔씩 물어보더라고요. 이 메가스터디에 기출 문제들을 어디서 보냐라고 물어보는데 그 위에 보면 입시정보 누르시면 돼요. 알았어요? 입시정보. 입시정보에 있는 대학 입시정보 들어있는 거 아니냐. 거기에 기출 문제 카테고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가시면 해설 강의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문제도 다운받을 수 있고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딱히 여러분들이 출력하지 않으셔도 제가 설명을 다 해드립니다. 2019학년도의 유평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어렵진 않았고 뒤쪽에 19번 문제가 바로 이웃체 문제인데요. 안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데 학생들이 어? 베르닝 협칙 적용하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냐. 베르닝 협칙은 적용하는데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부 학생들이 좀 틀렸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킬러 문제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 20번은 어려웠죠. 그렇죠? 뉴턴 협학인데 뉴턴 협학은 항상 어려워요. 한 문제가. 4페이지에 있는 뉴턴 협학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접근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베르닝 협칙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유체역학은 요즘에는 부력으로 또는 유자관의 정적평형으로 고난도로 출제가 됩니다만 가끔씩 이렇게 흐름관이 나와서 베르닝 협칙을 묻는 경우가 있는데 당연히 여기서는 연속방정식과 베르닝 협칙을 쓰겠죠. 연속방정식은 뭐죠? 좁은 곳이 빠르다. 별게 없잖아요. 좁은 곳이 빠른 거예요. 여기가 빠른 거예요. 면적이 지금 4대 1이니까 여기서 밀린 부피랑 여기서 밀려간 부피 같으려면 반드시 면적이 4대 1이면 속력은 1대 4가 돼야 됩니다. 여기 4부이다. 이렇게 연속방정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베르닝 협칙을 적용하겠죠. 베르닝 협칙은 P 플러스 로즈 H 플러스 2분의 로브 2제곱은 여기서의 P 플러스 로즈 H 플러스 2분의 로브 2제곱과 같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 여기서는 이거예요. 여기서 유체가 좌우 방향으로 흐르긴 하지만 Y 방향으로는 안 움직이지 않냐. Y 방향으로는 유체의 무게에 의한 압력이 나타날 텐데 그 압력이 이 점에서의 압력과 같아야 돼요. Y 방향으로는. 그래서 여기에 대기압이 있겠죠. P0으로 한번 해볼까요. P0. 대기압이 있고 유체 기둥의 압력이 Y 방향 이렇게 있는데 이거 로즈 H라고 하지 않습니까? 로즈 2 곱하기 2H. 그게 이 지점에서의 압력. P1이라고 하면 P1과 같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P2라고 합시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거는 예전에 기출도 유사한 게 되어 있었는데 이 바깥쪽은 대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유체가 안 움직이거든요. 그럼 봐라. 이 P2. 베르니 걸측 만족한 압력이 있는데 그게 아래로도 전달이 된단 말이야. P2. 그리고 유체 기둥이 아래 방향으로 Y 방향으로 전달이 되는데 유체 기둥이 이렇게. 그렇죠? 그다음에 바닥까지 오면 여기까지. 그래서 P2 플러스 여기 로즈 H랑 여기 유체 기둥이 있을 텐데 여기는 안 좋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 압력이나 여기 압력이나 같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쪽 압력은 여기서도 구할 수 있거든요. 대기압 P0 플러스 유체 기둥 이렇게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즉 이쪽에서 P0 플러스 예 압력을 한 게 바닥 압력인데 그것은 P2 플러스 예 압력 더하기 예 압력 한 것과 같다. 그렇다면 마치 이게 유체관인 것처럼 여기 기준면을 잡아가지고 어차피 아래쪽의 유체 기둥은 똑같으니까 이거 제거해버리고 제거해버리고 이거 같으니까 어차피 이렇게 잡아가지고 여기 P2 플러스 예 더하기 얘는 P0와 같다. 대기압과 같다. 이렇게 식 하나 뽑고 베르네옵 식 하나 뽑고 여기서 P0 플러스 1호 GH는 P1과 같다. 이렇게 식 3개 뽑아서 문제 풀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구하라는 건 뭐냐면요. 이 문제가 V가 몇 GH냐.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V는 뭐 루트 몇 GH냐라고 묻는 문제야. 그러니까 베르네옵 식에서 P1과 P2 제거해달라라는 얘기입니다. 대기압 일정하니까. V와 GH 사이의 관계.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일단 가장 여러분들이 뽑기 편한 건 베르네옵 식이겠죠. 그렇죠? 연속방송이 이미 나왔어요. 여기 4V. P1 플러스 로우 GH. 여기를 퍼텐셜의 기준면이라고 하면 로우 GH가 사실 퍼텐셜 에너지는 아니지만 퍼텐셜 에너지에서 유도가 된 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바닥으로 보면 돼요. 로우 GH 없다고 보면 되고 2분의 1 로우 곱하기 V제곱이 있다. 그리고 조기화하면 P2 플러스 로우 GH가 높이가 지금 2H니까 2로우 GH 있고 2분의 1 로우 곱하기 4V의 제곱이니까 16. 16 V제곱. 이런 관계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V제곱이 있으니까 V가 여기 있잖아요. GH 여기 있지 않습니까? P1과 P2 소거해달라라는 얘기야. P1과 P2 어디서 소거해달라? 바로 조기화나 여기화나. 됐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저쪽은요. 대기화 플러스 2 로우 GH라는 것은 P1과 같다라는 식 하나가 나오는 것이고 이쪽에서는 3번. P2 플러스. 잘 봐야 돼. 여기. 이거 유체가 로우죠. 그렇죠? 로우 GH. 로우 GH고요. 플러스. 이 녀석은 유체 밀도가 4로거든요. 4로 GH입니다. 합치면 이제 5로 GH겠죠. 여기에 4로 GH 합치면 5로 GH. 그렇지? 이거는. 이거는. P0 왔다. 이렇게. 됐습니까? 아. 사실 여기 P0를 소거를 먼저 해줘도 돼요. 여기다가 이제 P2 플러스 이렇게 하게 되면 P1 마이너스 P2. P1 마이너스 P2가 나오거든요. 또는 P2 마이너스 P1으로. P1 마이너스 P2가 나왔겠다.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르니업칙과 Y 방향으로는 유체가 멈춰있는 것을 일반적으로 통틀어서 정적평형이라고 하기 때문에 정적평형이 적용된다. 이렇게 접근을 해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물론 뭐 여기서 P1을 갖다 했다가 이거 집어넣고 여기 P2는 이제 P0, 5로 GH 집어넣고 뭐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약간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P1 마이너스 P2 넘기면 마이너스 1로 GH지 않습니까? 1로 GH는 2분의 1로 넘기면 15로 V제곱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P1 마이너스 P2 여기 P0에다가 이제 P2 플러스 물론 뭐 산수는 여러분들이 잘 하겠지만 그렇죠?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P1 마이너스 P2라는 것은 7로 GH 이게 지금 7로 GH란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빼게 되면 이게 5로 GH겠지. 5로 GH 이렇게 되어서 5, 2, 5, 5, 3, 5 그래서 로드 지워지고 짜져버리니까 V라는 것은 루트 3분의 3분의 2 3분의 2 GH 이런 식으로 V는 3분의 2 GH 루트 이렇게 문제 풀어달라는 형태입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좀 개념적이에요. 개념형인데 이 세 가지를 연계를 해서 최종적으로 V랑 GH 사이의 관계를 알아내달라라는 형태의 문제가 2019학년도 사실 올해가 2020학년도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년 전쯤에 출제된 기출문제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잘 정리해 두시고요. 자, 20번 가장 많이 틀린 문제였어요. 역학이 항상 가장 많이 틀립니다. 연결물체인데 끊어지는 거 이건 아직까지도 그 트렌드죠. 그죠? 빗면 자, 이 문제는 진짜 최근 수능의 트렌드 뉴턴 역학의 트렌드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빗면 너무 좋아하고요. 끊어지는 형태 너무 좋아하고요. 연결물체죠. 그치? 연결물체 연결물체인데 연결물체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 좋아하고요. 빗면에서 여기 MG사인세타가 있는데 이 MG사인세타가 한 일이 퍼텐셜 변화량이냐 이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정말 극 최근 평가원 뉴턴 역학의 트렌드를 모두 집대성한 문제 같은 거예요. 집대성했습니다. 게다가 또 이것까지 나와요. 연결물체는 연결돼서 움직일 경우에는 질량비가 운동에너지이다. 이런 것까지 모두 포함하는 정말 베스트 오브 베스트 배오배 배오배 문제가 되겠어요. 그리고 아주 깔끔합니다. 몇 가지 개념들 한번 정리하고 갈게. 자 결과적으로 원하는 건 뭐냐면 이거 원하는 문제는 이거야. MB분의 MA가 얼마냐 질량비 구해라 이거 얼마냐 숫자로 딱 구해줘라 라는 문제예요. 이 문제가 근데 조건들이 있어. 조건들 조건들이 뭐냐면 얘가 처음에는 같이 연결돼서 이렇게 잡고 있다가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A가 원래 여기 있었거든요. B가 여기 있었는데 지금 MB는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MB가 이렇게 MBG가 있을 텐데 모르고 인역도 MA도 몰라요. 지금 MA가 있긴 하지만 몰라 몰라. 특히 빗면 나올 때 요즘에는 이렇게 MG 사인 세타가 있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돼. 이건 끊어진 다음에 이게 끊어지고 여기 보면 끊어진 다음에 A가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그때도 이 MG 사인 세타는 작용합니다. 여기서 끊어집니다. 끊어진 다음에는 A가 단독적으로 역학적 에너지에 보존되겠죠. 그 전에는 A와 B의 토탈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이랬을 때 A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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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에너지 B 주고요. 운동에너지 B를 줍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조건을 줘요. 어떤 거냐면 읽어줄게요. 다시 잡고 있다가 문제가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 잡고 있다가 놓잖아. 그럼 P에서 Q까지 내려오는데 이 내려오는 와중에 P에서 Q까지 A가 내려오는 와중에 A가 운동에너지가 감소할 거 아닙니까? 증가할 거 아닙니까? 빨라지니까. 그리고 B 퍼텐셜도 증가를 하겠지. 그치? 그 증가량에 B를 줬는데 A의 운동에너지 증가량은 B의 퍼텐셜 증가량의 5분의 4배다 라는 조건과 또 하나는 끊어진 다음에 여기 운동에너지가 4대 9다. 그거 하나 줬어. 다시. 끊어진 후 끊어진 후를 보면요. A의 운동에너지가 여기가 4K라고 한다면 여기 왔을 때는 9K다. 이렇게. 4대 9다. 운동에너지가. 여긴 당연히 0줄이었겠죠. 0줄. 두 가지 조건이에요. 두 가지 조건 가지고 질량비 구하라는 이런 형태입니다. 심심하시면 잠깐 멈추고 풀어봐요. 기억이 안 나죠. 근데 풀어. 이거 한 번 정도 풀어봐서는 해법이 머릿속에 쫙 펼쳐지진 않을 것 같아요. 한 번은 안 됐고 제가 볼 때는 한 3번 정도는 풀어봐야 저거 이렇게 이렇게 푸는 거였다. 해법이 격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해법을 거의 외울 정도로 여러분들이 숙지해야 되는 문제 이해한 것을 암기한다 수준까지 왜냐하면 요즘 수능 킬러 뉴턴역학의 트렌드를 모두 담고 있다고 했잖아요. 집대성화 문제라니까 외울 정도로 여러분들이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자 간단히 개념 설명해 줄게요. 개념 여기 와봐. 여기서 요즘 트렌드 다 나오는데 연결물체는 말이야 연결물체 연결물체는 두 가지를 알아봐야 돼. 질량과 운동에너지가 항상 비례합니다. 운동에너지 변화량과도 항상 비례를 해요. 질량비가 1대2면 운동에너지도 1대2 운동에너지 변화량도 1대2 같은 구간에서 같이 연결돼서 가는 구간에서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운동에너지 2분의 1 역학적에너지들의 총합들을 좌항해 증가한 역학적에너지들의 총합을 우항해 이렇게 써서 그 크기가 같다 라고 하게 되면 연결물체에서 역학적에너지 보존 변화의 입장에서 변화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연결물체에서 매우 중요하고 지난번 1탄 캐스트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킬러 해법 1탄 캐스트에서도 이 빗면 있잖아. 빗면 빗면에서 얘가 질량이 M인 녀석이 이렇게 떨어질 때 여기서 퍼텐셜 변화량이 MGH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게 세타라고 한다면 이쪽 방향으로 MGH 사인 세타 중력의 일부인 거 아시죠? 바로 이 MGH 사인 세타 곱하기 이동거리를 해도 퍼텐셜의 변화다 라고 얘기했었지. 그치? 왜냐하면 사인 세타 여기서 S분의 H니까 어차피 MGH가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이거의 MGH 사인 스타를 일반적으로 F로 치환을 해서 FS가 델타 유다. 퍼텐셜 변화량이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요즘에 정말 많이 나와요. 이 두 가지를 같이 잘 써야 되는 거야. 이거를 꼭 알아줘라. 그러니까 이거 이거 이거까지 알아두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요즘에 정말 많이 나오는 형태니까 꼭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처음에 P에서 Q까지가 토탈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이걸 쓰는 거야. 이거 이거.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와 증가한 역학적 에너지가 같다. 그러면 감소한 건 A 퍼텐셜이 감소를 해요. 그래서 크기로 따지면 A 퍼텐셜이 감소하지. 증가하는 건 B 퍼텐셜이 증가하거든. B 퍼텐셜이 증가를 해요. 그러면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 역학적 에너지는 A하고 B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를 하거든. 바로 얘랑 B 구해주면 됩니다. 이 문제가. 어? 구해주면 되는데 P에서 Q까지 왔을 때 A운동이 4K라고 우리가 이렇게 규정을 했단 말이에요. 얘가 지금 4K란 말이죠. 얘가 몇 K인지만 알면 끝나요. 몇 대 몇이냐면 왜냐하면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여기잖아. 질량 B가 운동 에너지 변화량 B란 말이야. 이것만 구하면 끝나. 됐습니까? 그런데 문제에서 UB 이거는 이거의 5분의 4배를 하면 얘가 나온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5대 4라는 얘기야. 5대 4 5대 4 그렇죠? 5대 4 이게 4키면 5K 5이에요. 5K 5K 이거 알아내면 끝나요. 이거 10K거든요. 그래서 이게 K로 해서 이게 4대 1로 해서 답이 4입니다. 4대 1이니까 질량이 4대 1이다. 4대 1이니까 4 4대 1이다. 4대 1 4대 1 4 답이 4야 4. 이게 왜 10K냐. 얘가 10K이거든. 끊어진 후를 안 봤잖아. 자 끊어진 후에 봐봐. 끊어진 후에 얘가 단독으로 A가 단독으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데 단독으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데 역학적 에너지 단독 보존될 때는 운동 에너지가 5K 증가를 했다는 얘기는 퍼텐셜이 OK 감소했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퍼텐셜의 변화량이 OK 이라는 얘기거든. 근데 이게 바로 F 곱하기 L F L 이거요. F L F 곱하기 P에서 Q까지 갈 때에도 MG 사인스 때 똑같이 F가 작용한단 말이야. 근데 이동거리가 두 배잖아. 여기서는 퍼텐셜 변화가 F 곱하기 L로 얘 두 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퍼텐셜의 변화 여기서 퍼텐셜의 변화는 바로 두 배니까 10K가 되는 거예요. 이거의 두 배.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끌고 오는 거죠. 끌고 와가지고 여기 10K가 들어가니까 5 4 이렇게 그러니까 답은 4 끝 이렇게 풀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이게 심플하잖아. 심플한데 이게 요즘에 정말 많이 나오는 스타일이라고 빗면 너무 좋아하고 끊어지는 거 너무 좋아. 끊어지면 끊어진 후를 항상 잘 보라고 얘기하잖아. 그쵸? 그 다음에 연결되어 있을 때 역학진의 보전을 쓸 수 있다. 빗면에서는 퍼텐셜 변화가 FS다. 이런 것들까지 총망라된 형태입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오래 이거 계속 연습하면 수능에서 킬러 문제 하나 맞출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똑같은 문제만 계속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을 계속 연습을 하면 수능에서 분명히 고난도 역학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뭐 조금 더 핫 트레이닝을 하면 좋겠죠. 물론 계산이 복잡한 게 무조건 핫 트레이닝이 아닙니다. 계산의 복잡함은 최소화된 상태에서 생각을 좀 많이 해줘야 되는 이런 것들을 잘 조합하는 이런 형태. 자 오늘은 바로 이게 19번과 20번 중에 20번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2019학년도 6평에 출제가 됐던 고난도 19번과 20번으로 구성을 해보았어. 그래서 이거 하나만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유체는 유체는 유체를 버리더라도 20번 문제에 대한 해법은 머릿속에 쫙쫙 펼쳐질 수 있게 연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다음 주에 3탄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 3탄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